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78페이지 피난구조설비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피난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피난구조설비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있죠 왕관기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피난구조설비죠 자 그럼 먼저 피난을 가기 위해서 이제 유도등 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밤에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전원이 다 차단되면 암흑천재가 되겠죠 그럼 피난을 제대로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도등이 있을 거고 그러면 유도등에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피난구 유도등이 있고요 유도등에는 유도등은 피난구 유도등이 있습니다 피난구 출입구를 나타낸 게 피난구 유도등이죠 그리고 통로 유도등이 있습니다 통로 유도등 그러면 이 통로 유도등은 다시 세분이 됩니다 통로 유도등은 복도하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계단 통로 유도등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객석 유도등이 있고요 통로 유도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석 영화관 이런 데 보면 객석 유도등이 있습니다 객석 유도등 개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무엇입니까 유도등이고 그리고 유도표지가 있어요 등이 있는 반면에 표지로 유도표지 개념이 있습니다 유도표지 유도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난구 유도등은 출입구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출입구를 표시해 피난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출입구 관련된 데 설치하는 게 출입구 출입구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출입구 위에 보면 많이 해놨죠 이게 피난구 유도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아두실 것이 얘는 이제 복도에 설치하는 거고 이거는 거실 그리고 이거는 계단 쪽에 설치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해 둘 것은 저거입니다 그 페이지 479 페이지 이제 10번에 보면 피난 유도수 유도수는 여러분들 이렇게 선으로 해가 유도해놨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안에다가 강은 이제 점등이 돼가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유도하는 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바닥에 하는 경우도 있고 벽면 하부에 이렇게 쭉 유도선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도선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 도입된 것이 자 그 프린트물 참조해 보십시오 그 479 페이지에 해 놨죠 그래서 10-1에 입체형이 하나 더 들어와서 입체형 그래서 유도등 표시를 2면 이상으로 하고 각 면마다 피난 유도 표시가 있는 것을 입체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체형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입체형이라는 것은 자 입체형은 3면이 아니고 몇 면 이상? 2면 이상이 된다는 것 표시면을 표시면을 2면 이상입니다 2면 이상 3면이 아닙니다 입체형은 3D를 많이 생각하는데 2면 이상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하고 13번하고 비교해 두시고 12번 13번 자 왕관계하고 간이 왕관계하고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왕관계하고 간이 왕관계하고 차이점은 이것저 사용자 몸무게에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자 연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왕관계입니다 이거는 연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연속 사용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내려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 간이 왕관계는 1인이 거주하는 데 보통 설치하는 것이고 다수인이 거주하면 왕관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왕관계 사람이 딱 내려 몸무게에서 내려가죠 그럼 딱 내렸으면 쭉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왕관계고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번의 구조대 자 구조대는 우리가 핵심 포인트 이거는 자루에 포지등을 사용하는 자루 형태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자루 형태 자루 형태로 만든 거예요 자루 형태 이걸 기억하면 돼 자루 형태가 구조대 그러면 이 구조대는 다수인 피난 장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루에 같이 들어가실래요? 두 명 이상 들어가면 자루에서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이거는 다수인 피난 장비는 아닙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16번에 보시면 뭐가 나온다? 다수인 피난 장비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다수인 피난 장비는 그 다수인의 기준은 몇 인 이상이다? 2인 이상이 됩니다 2인 이상 자 그래서 이제 입체형도 2면입니다 2면 자 제발 3면 아닙니다 2면이고 자 다수인 피난 장비는 2인 이상이 기준이 됩니다 동시에 해당 층에서 지상이나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다수인 피난 장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7번 성강식 피난기를 갖다가 알아두시면 성강식 피난기 자 이 성강식 피난기라는 것은 사용자 몸무게에서 자동으로 하강한 건 똑같아요 내려서면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고 피난시 성강기는 연속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무동력이라는 거예요 무동력입니다 무동력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두 개를 성강식 피난기 아직 시험 안 냈습니다 성강식 피난기는 연속 사용이 돼야 되고 사람 몸무게로 하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무동력이고 연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두세요 자 그리고 480페이지 유도등을 보도록 합니다 유도등 자 유도등은 먼저 피난구 유도등에 대해서 해놨죠 피난구 유도등 그러면 이 피난구 유도등에는 자 먼저 얘는 출입구에 설치하는 거랬겠죠 출입구 피난구 유도등에 대해서 자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피난구는 거기 한번 보십시오 다 출입구죠 기억 출입구 리언도 출입구 디귿도 출입구 리얼도 출입구 맞죠 다 출입구인데 출입구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출입구 인접해서 출입구 그래서 인접해서 그래서 1.5m 이상입니다 높이 자 그래서 이제 1.5m 이상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자 출입구 인접해서 이상의 출입구 인접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인접해서 우리가 설치하시면 됩니다 출입구를 나타내니까 그리고 통로 유도등은 자 이것이죠 복도 그실 계단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통로 유도등 설치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A가 보시면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여기의 마전편 자 쉽게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 이거 자 뭐가 됩니까 복도입니다 복도인데 자 문을 열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문을 여기 이렇게 열었어요 열고 나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고 있는 데가 여기잖아요 맞죠? 맞죠? 여기가 출입구야 여기가 출입구니까 여기가 출입구가 열고 나갔잖아 그럼 맞은편에 설치하는 거야 맞은편 그래서 이제 출입구 맞은편 복도 여기 맞은편에 있죠? 여기 설치하라 여기 맞은편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설치한다 그래서 맞은편에 복도에 있는 그래서 이제 복도에 여기 복도에 맞은편 복도에 여기다 우리가 이제 배웠던 입체형을 설치하라 이거 입체형 입체형을 설치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맞은편 자 이 복도 맞은편 여기에다가 입체형으로 여기다 설치하는 거야 입체형 두 면 이상에서 볼 수 있도록 입체형으로 설치하다 이거입니다 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아 바닥에 설치하라 밑에 바닥 보고 가도록 이 바닥에 설치하든지 맞은편 이 복도 맞은편에 여기 입체형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바닥에 설치하라 바닥에 바닥에 이제 이 복도형 어 이제 이 통로 유동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A번이고 그리고 나서 B에 구부러진 모퉁이는 당에 설치하죠 그러면 A에 설치된 통로 유동을 기점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20m 맞죠 20m 그래서 이때 거리는 무슨 거리로 따진다 보행거리로 따지겠다 여기에서 보행거리로 20m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쪽으로도 이제 이제 복도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기점으로 몇몇마다 20m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항상 출입구에서 바로 나가서 보이도록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난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을까 압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바뀐 거야 문 열고 나가도 안 보이면 안 되겠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단이 이쪽에서도 있고 양쪽에 다 있으면 양쪽으로 표시해도 되는 거고 맞죠 그런데 만약에 한쪽으로 되면 한쪽으로 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행거리 20m하고 마다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를 해야 돼 아니면 바닥에서 최대 높이가 1m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1m 이하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점 명심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거실 통로 유도도 뭐 거실의 통로에 설치하는 거죠 거실 통로 유도은 그러면 거실은 낮게 설치하면 안 됩니다 높게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모퉁이 그래서 이제 구부러진 모퉁이 설치하고 보행거리 20m 동일합니다 이것도 보행거리 20m 보행거리 20m 가 됩니다 그런데 거실은 높이 설치해야 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에 설치해야 돼 이거는 바닥에서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에 설치합니다 높이 그런데 기둥에 설치될 때는 1.5m 이하에 설치할 수 있어요 기둥의 경우 만약 이것이 기둥에 설치된 경우 기둥 기둥에 설치될 때는 1.5m 이하에 위치할 수가 있어요 기둥 부분일 때는 이거는 1.5m 이하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 통로 유도 있죠 계단 그래서 이제 홍그라운드에선 높이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둥개도 홍그라운드에선 꼬리를 반짝 들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 꼬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낮게 설치해 1m 이하하고 얘는 1.5m 이상에 설치하면 돼 그러면 계단은 계단 참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거죠 얘는 계단 참이나 뭐 경사로 참 경사로 참 중간에 층과 층 사이에 중간에 넓은 공간을 두는 것이 참이죠 계단 참이나 경사로 참에 설치해요 그래서 얘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보행거리가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하면 되죠 바닥을 낮게 설치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단 참에 보면 낮게 설치하는 거 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유도표지 개념은 현재 우리 책에는 없는데 혹시나 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유도표지는 자 유도표지는 표지예요 표지다 보니까 얘들은 다 보행거리 20m였잖아요 유도등은 유도등은 불빛이 들어오니까 유도등은 20m가 되는데 유도표지의 경우는 보행거리 15m입니다 얘는 주의하십시오 얘는 보행거리 15m 이하로 설치해야 돼요 15m 종이입니다 종이 얘는 등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짧게 설치해야 된다 유도등보다 그래서 얘는 보행거리 15m 이하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정리해 두시고 높이는 바다 1m 이하에 설치합니다 1m 이하 1m 이하에 우리가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해두죠 자 그래서 유도표지가 나오면 명심하세요 자 요것은 보행거리 15m 이하로 되는데 20m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81페이지 피난 유도선이 나와요 유도선 개념 그래서 피난 유도선에서 우리가 보실 때 축강 방식이 있고 축강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광은 점등식 나오죠 광은 점등식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보통 전기가 공급돼서 빛을 발한 등을 설치한 것이 광은 점등식 이고 축강 방식은 햇볕이나 전등 불에 의해서 이렇게 축강 되는 거죠 이것을 축강 방식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축강 방식의 피난 유도선 개념 하고 그리고 광은 점등식 개일 때 차이점이 좀 있어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출입구나 비상구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 그 선을 따라서 출입구나 비상구로 까지 여러분 유도해주기 해서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입구나 비상구까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상구는 주의할 것이 주출입구 가는 것은 알잖아 밑에 계단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주의할 것이 비상구는 주의하십시오 비상구는 밖에 계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옆에 왕강기가 설치 그 주변에 설치되어 있으면 왕강기 타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제발 제발 열고 바로 내려가면 안됩니다 추락사 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비상구는 조심하십시오 비상구에 밖에 계단이 있으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 축강 방식이든 광은 점등 방식이든 주출입구 비상구까지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것이 설치 높이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축강 방식일 땐 바닥부터 50cm 이하의 위치나 바닥에 설치하죠 그런데 기본이 이거였잖아 처음부터 설치 높이가 1m였잖아 얘도 계단도 1m 이하에 설치하면 되죠 그리고 복도도 1m 이하에 설치했죠 거실만 1.5m 이상 설치했죠 얘하고 피난구 유도 등은 그런데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이 유도선 있죠 유도선은 더 낮게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일 때 축강 방식일 때 축강 방식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전기 등을 바라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죠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뭐 축강 방식 햇빛이나 이런 다른 전등 불에 의해서 빛나도록 하는 그게 축강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건 다 1m에요 유도 표지 등 맞죠 자 그러면 통로 유도 표지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이 있죠 지금 현재 이거 있죠 우리가 복도 통로 유도 등 이든 계단이든 다 1m 이하에요 아 그리고 유도 표지에서 피난구 유도 표지는 달라집니다 이거는 피난구 유도 표지의 경우 이거는 이거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면 됩니다 피난구 피난구 유도 표지는 이거는 출입구 상단 위에 설치합니다 위에 설치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봐 두세요 그래서 이 메다가 달라지는 걸 조금 주의해서 봐 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피난 유도 선에서 축강 방식일 때 설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얼마다 50cm고 일반 방식은 1m입니다 그래서 강원 점등 방식은 유도 표지 부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점 좀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482페이지 보시면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설치장소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노유자시설 그리고 2번이 의료시설 관련된 거 3번이 다중이업소 관련된 거 4번이 그 밖의 것이 일반 건물이 전부 다 여기 해당돼요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이 세 가지를 재연 나머지는 4번이에요 그 밖의 공동주택 아파트도 4번이에요 빌딩 이런 것도 다 4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지하실을 가지고 시험을 낸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하층 부분에서는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난사다리하고 피난사다리하고 그럼 건강한 사람들은 피난사다리 이용하면 되는 거고 자 사다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된 게 사다리입니까 이렇게 만들면 사람이 뒷고 자꾸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피난용 트랩 피난용 트랩은 계단처럼 생긴 거예요 이거는 계단처럼 계단처럼 생기는데 계단에 난간이 있는 형태 옆에 딱 잡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 난간이 있는 형태 그것이 피난용 트랩이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을 냈던 겁니다 지하층 그런데 공동주택은 1층하고 2층은 없다는 거예요 1층 2층은 없어요 피난기구 없는 거예요 왜 1층 그냥 밖으로 나오시고 2층은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1층 공동주택 아파트는 없어요 일반 빌딩도 계단 통해서 내려오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층하고 4층 이상에서 몇 층까지 10층 이하까지 11층 이상도 없어요 피난기구 없어요 피난기구를 통해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겁니다 10층 이상하고 4층 이하는 안 되지만 3층에 되는 것이죠 3층 그걸 고르시면 됩니다 바로 무엇이 되는가 그 밑거름대가 나오죠 밑거름대 자 이 밑거름대가 여기는데요 3층까지는 그러면 3층은 저가지로 뭡니까 저 전체 건물을 이렇게 보면 이거 아닙니까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라가면 맞죠 여기 있으면 여기 이제 내려올 때 있죠 내려올 때 되면 약간 난간 위에다 피난사들이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한 요정도 높여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맞죠 밑거름대 이용해서 그러면 대략 아파트 3m 보면 한 3, 3, 6 한 7m 정도 되겠네 7m 전후 정도 되겠네 조금 높겠네 그 정도 높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꾼 더 높아져요 막 10층 되면 아이고 가속도부터가 안 돼요 그래서 밑거름대는 여긴 되지만 여긴 안 되는 거예요 4층 이상에는 그리고 피난용 트랙 이걸 계단처럼 만든 건데 이거 너무 길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3층에는 되는데 4층 이상 층에는 못 쓰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거름대나 피난용 트랩은 몇 층은 된다 밑거름대나 피난용 트랩은 3층에는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아파트는 이거네요 피난용 트랩하고 피난사다리 개념을 갖다가 어디에 쓸 수 아니 밑거름대하고 피난용 트랩을 이거죠 피난용 트랩은 여기 쓸 수 있죠 지하층하고 3층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거름대는 3층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3층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걸 조금 주의해서 봐 두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거기 나오는 거 있죠 거기 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난사다리나 구조대 완강기 이거는 3층에서 10층까지 쓸 수 있다는 게 기타가 그래서 그걸 혼돈하지 않도록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피난용 트랩을 쓸 수 있는 게 어디다 지하층하고 3층입니다 그리고 밑거름대는 어디만 쓴다 3층에만 쓰는 거예요 잘 기억합시다 밑거름대는 3층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정확히 학습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봐 두시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85페이지 제8장 위생기구 및 배관용 제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